안녕하세요 개발자업 디자이너의 디자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딩이 필요 없는 웹 AR 플랫폼을 사용해서 컨텐츠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서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뚝딱 웹 AR 컨텐츠를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튜토리얼에 들어가기에 앞서 웹 AR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 텐데요 우리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AR이 뭔지는 이제 다 알고 계시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현실의 가상을 중첩시키는 기술이 AR이죠 근데 이 AR을 경험하려면 현재로서는 헤드셋 형태의 AR 글래스를 착용하거나 혹은 모바일을 통해서 AR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요 아직은 헤드셋보다는 대부분 모바일을 통해서 AR 컨텐츠를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모바일을 통해서 AR을 사용할 때 대부분은 앱을 통해서 컨텐츠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AR을 사용해 보려면 이 앱부터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한 이후에 그 앱 속의 어떤 메뉴에 들어가서 AR을 활성화 시킨다던가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사용해 보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AR을 사용하려면 이 사전 세팅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그렇다면 웹 AR은 뭐냐 말 그대로 웹을 통해서 AR 컨텐츠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 웹 AR을 이용하면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AR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웹 브라우저가 깔려 있다면 그게 모바일이든 PC든 상관없이 AR에 접근하실 수 있는 거고요 AR 컨텐츠 중에는 단발적인 마케팅이나 한두 번 경험해 보는 것으로 기획된 아주 간단한 즐길 거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웹 AR이 사용자 경험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경우들이 좀 있겠죠 물론 단점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앱을 통해 개발되는 AR보다는 기능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 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웹 AR에서도 이미지 트래킹, 플레인 트래킹, 페이스 트래킹과 같은 기본적인 트래킹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제작이 간편한 웹 AR 플랫폼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웹 AR의 활용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코딩이 필요 없는 웹 AR 플랫폼을 선정해서 간단한 AR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ZEPPER라는 회사에서 나온 ZEPWORK라는 AR 플랫폼을 사용해 볼 건데요 사실 웹 AR 플랫폼 중에 제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거는 ACEWALL이라는 플랫폼일 거예요 근데 ACEWALL을 사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웹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돼요 저같이 좀 코딩이 어려운 디자이너나 비개발자 분들은 ACEWALL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많이들 추천하는 게 이 ZEPPER에서 나온 ZEPWORK라는 플랫폼이에요 구글 창에서 ZEPPER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회사 홈페이지고 ZEPWORK라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스타트 프리 트라이얼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제 사인업 하라고 페이지가 뜨는데요 가지고 있는 이메일로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요 이런 페이지가 떠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물어보는데요 비즈니스나 에듀케이션은 아마도 유료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형식인 것 같고요 여기 합의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항목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스타트 프리 트라이얼을 클릭해서 프로젝트 시작 화면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바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프로젝트 타입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디자이너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트리거라던가 나중에 컨텐츠가 이제 외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팅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일단 여기 상단 탭에서 프로젝트 이름만 좀 설정을 해볼까요 웹 AR 테스트 정도로 이름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오픈 디자이너 클릭해서 제법 워크 씬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블랭크 프로젝트를 열어도 되긴 하지만 템플릿을 먼저 사용해 보는 게 더 쉽기 때문에 템플릿으로 세팅을 해볼 건데요 월드 트래킹이 이제 평면을 감지해서 책상 위에 컨텐츠를 올리거나 바닥에 컨텐츠를 올리거나 하는 형식이겠죠 그리고 이미지 트래킹 이전에 많이 테스트 해봤었는데 특정 이미지나 문양 등을 인식해서 AR 컨텐츠를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추적해서 AR 컨텐츠를 생성하는 페이스트래킹도 가능합니다 여기 페이스트래킹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탭을 클릭해서 스타트 크리에이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페이스트래킹 템플릿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얼굴 모델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3D 모델들을 불러와서 이 얼굴 모델에 맞춰서 세팅을 하는 거겠죠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쉽게 얼굴을 돌려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완전 진짜 연습용 테스트니까 이 제퍼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소스를 이용해 볼 거예요 여기 좌측에 3D 메뉴 클릭하고 제퍼 라이브러리를 클릭해 보시면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어요 저는 뷰 오를 클릭해서 어떤 소스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볼게요 중간중간 이런 소스들 보여지는 로딩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긴 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보면 이런 헤드셋 모양도 있네요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골라 오셔도 되고요 쭉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여기 안경이 있어서 안경을 씌워 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걸 골랐습니다 혹시 검색해서 찾으실 분들은 여기 서치 창에다가 블랙 글래시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릭한 다음에 셀렉트 파일 버튼 클릭 그러면 이렇게 씬으로 안경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경 소스가 얼굴 모델에 비해서 너무 크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 안경 선택한 상태로 상단 메뉴에서 이 두 번째가 크기 조절이겠죠 크기 조절 해 주시고 화살표 선택해서 위치를 적당한 곳으로 올려 주시면 됩니다 안경 다리가 머리를 좀 파고들어서 크기를 조금 파고들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 맞춰 주면 되겠죠 안경 다리가 귀를 살짝 파고들었네요 상단 옵션 중에 세 번째가 아마도 로테이션이겠죠 살짝 키 위로 안경을 이렇게 맞춰 주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메뉴들이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저도 이 튜토리얼 제작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연습해 보고 지금 두 번째 사용하는 건데 전혀 막 어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얼굴 모델에 지금 안경을 씌웠어요 사실 이 웹AR의 가장 큰 장점이 콘텐츠를 굉장히 빠르고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테스트도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프리뷰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QR코드가 뜹니다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읽어서 크롬으로 열기 클릭 그럼 이렇게 제퍼 화면이 뜨고요 이 런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 핸드폰에 카메라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액세스를 허락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AR 콘텐츠를 제 폰에 테스트를 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안경이 좀 크게 들어간 거 같긴 한데 너 얼굴에 잘 맞게 들어왔죠? 지금 프리뷰를 해 본 건데 사실 퍼블리쉬 과정도 프리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바로 해 볼까요? 퍼블리쉬 버튼을 클릭해서 네 벌써 이렇게 퍼블리싱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공하는 QR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안경 AR을 띄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그 플랫폼 웰컴창으로 돌아가보면 현재 제작한 웹 AR 테스트 콘텐츠가 여기에 표시가 돼 있고요 여기 하단에서 트리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QR코드를 배포하셔도 되고 아니면 뉴 트리거 버튼 클릭해서 링크를 통해서 배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딥 링크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해 볼게요 이름 똑같이 수정해 주고 이 링크를 카톡을 통해서 한번 보내 볼게요 제 카톡으로 보낸 링크를 클릭했고요 또 제퍼 웰컴 페이지가 떴는데 런치를 클릭하고 그랜트 액센스를 해주면 아까처럼 바로 AR 콘텐츠가 열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웹 AR 콘텐츠를 만들어 봤고요 이번 튜토리얼 반응이 괜찮으면 또 다른 여러가지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더 쉽고 빠르게 AR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진짜 5분만 투자하면 해 보실 수 있으니깐요 각자 테스트 해 보시고 다양하게 또 응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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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